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어제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대형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한 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페덱스 시설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총을 난사해 시설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일했다는 목격자인 제러마이어 밀러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기관단총과 비슷한 자동소총을 들고 있던 남성이 총을 난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진해국 인디애나경찰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격 사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부상까지 입었다며 부상자들은 치료를 위해 현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대변인은 부상자 중 한 명은 중사이며 또 다른 두 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며 출동한 경관들 중에서는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페덱스는 인디애나폴리스 공항 인근 시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은 우리의 우선순위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페덱스 측은 사법당구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